도둑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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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이 아니라 강원도 속초로 1박 2일로 해서 가려고 새벽부터 지금 준비하고 주차장 가는 중이에요 도둑놈 4시간 4시간에서 4시간반 그정도 걸릴 것 같은데 휴게실에서 쉬었다가 가면 5시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거기에도 비가 비소식이 있어가지고 어디로 가야할지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주말마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네 또 긴 여정이 시작되네 도둑놈 날씨가 왔다 너무 노아 못 이다 들어가기 도둑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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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저티 크리스마트 manif일 서비스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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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